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두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됩니다. 대상은 최고 경영자와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으로 20명에서 30명 수준입니다. 특히 CEO는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하고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에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.